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코블리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티세리 아티크라는 곳에서 구매한 다양한 디저트를 준비했습니다 메뉴 이름은 순서대로 말차 치즈케이크, 티라미수, 바스크 치즈케이크가 있고요 밑에 있는 건 초코 생크림 케이크, 에그타르트, 키위 생크림 케이크, 또 에그타르트, 그리고 얼그레이 오랑쥬가 있습니다 음료는 언제나 그렇듯이 시원한 커피랑 시원한 우유가 있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시원한 우유부터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시원한 우유 뜨끈 아... 쌀쌀가루 이번에는 이걸 먹어 볼게요. 무너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갑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최고. 이번에는 케이크. 자. 너무 맛있다 아... 이번에는 얼그레이 매번 없는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구매했는데 저처럼 저렇게 달아ocado אז, 그 상태를 넣은 것 같아요 모래가 너무 상태로 Het는 구매했는데 그 잠깐 구매할까봐, 너무 맛있어 이번에는 말자!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와 이번에는 희가 짠 흡띵 쫀득씨 쫀득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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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쫀득쫀득 흐흫 흠 흠 흑 흡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제가 쪼금을 먹으면 좋겠어요 그냥 먹으면 좋겠어요 그냥 먹으면 좋겠어요 먹으면 좋겠어요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고춧가루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다음에 더 맛있게 만나요 안녕